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야? 뭐예요? 왜요? 실망했어요? 아니요. 좋아서요. 어떻게 이러지? 운명인가 보죠, 뭐. 아니, 수열 씨 노래 다 찾아 들어요. 특히 이 곡. 진짜 좋아해요. 맞아. 저도 좋아해요. 아휴, 취했나 보다. 왜 이렇게 덥지? 아휴, 이게 아까 수연 씨가 맥주 져서. 아휴, 이게 아까 수연 씨가 맥주 져서. trash? 아휴. 아니요. 뭐죠, 뭐죠, 좋 wh fulfilled 시간 Era u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